부산의 건축, 건축물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입니다. 건축, 부산을 말하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부산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애 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승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충일을 맞아서 유엔기념공원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어디를 한번 가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유엔기념공원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 부산의 시간과 역사를 담고 있는 부산박물관으로 가볼까 합니다. 부산박물관, 어떤 건축물인가요? 부산박물관은 남구 대연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지는 약 8,900여평이고요. 연건축 면적은 4,480평으로, 철근 콘크리트 쪽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인데요. 외장은 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첨안은 동판을 붙여서 장식을 했습니다. 1975년 11월에 착공해서 78년 준공했고, 그해 7월 1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박물관이라 그 의미가 아주 매우 큽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70년대 그것도 지방에서 이렇게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맞습니다. 사실 70년대 초는 부산에서 화랑이나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산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고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아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먹고 살기가 아주 빠듯했으니까, 영화를 본다든지 관람을 한다든지 하는 문화는 뒷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장이 기업인과의 간담회 중에서 문화계가 아닌 기업인들 입에서 수출을 위해서 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그런 요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글쎄요. 수출과 박물관, 기업인이 박물관이 필요하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파리나 런던, 뉴욕, 도쿄 같은 선진국 대수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박물관하고 미술관에서 미적 안목과 디자인 감각을 배우고 익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과 또 우리 문화의 불모지에서 자란 부산 아이들이 장차 예술적 감각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출진흥을 위해서도 박물관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그런 이유를 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설립 논의가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되는군요. 그 당시에 시장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박영수 시장님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약 6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서 처음 시작을.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부산 방문관을 짓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전시할 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물관이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유물이 확보된 뒤에 건물을 짓는 것이 관례인데 확보한 전시 유물이 단 한 점 넘는 상태에서 박물관을 짓겠다고. 지어놓고 시작하자. 네. 그래서 착공을 했는데 이런 박물관의 역사가 아마 부산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어디에 아냐 이렇게 전부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외관도 아주 널찍한 지붕 여러 개의 기둥을 바치고 좀 웅장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건물 외향을 보면요. 네. 부산 박물관은 당초에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었던 김종음 선생님이 부산하고 인연이 있어서 부산대 본관이라든지 유엔무지 정문이라든지 이렇게 설계를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아마 맡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설계자를 이태건축가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태건축가가 건축을 했는데 박물관을 설계하기 전에 이태건축가는 공주박물관 또 경주박물관 그리고 국립극장을 설계했었던 분입니다. 이 모든 건축물들의 공통점이 넓적한 지붕에 이렇게 나열된 기둥, 열줘라고 하는데요. 열줘가 건물을 이렇게 바치고 있어서 건축물이 좀 무게감을 입고 그다음에 무슨 친정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어느 전통 건축물에서 디자인을 착안했나요? 디자인이 좀 낯설지 않다. 왠지. 네. 어서 많이 보신 것 같죠?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사실. 네. 부산 박물관이 전통 건축물, 우리 경북국 내에 있는 경외루, 경외루의 기둥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 열줘를 감안해서 접목해서 디자인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석사에 있는 물양수전이나 또 아니면 종묘, 우리의 전통 건축물의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층의 외부 바닥면을 들여다보면 일종의 기단을 형성하고 몸체 부분하고 지붕으로 나눠지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처마를 바치고 있는 모양이나 외벽의 디테일 등에서 전통 건축물을 빌려온 것이 엿보이고 있고요. 또 2000년에 추가로 지어진 신관의 경우도 본관의 모양을 아주 비슷하게 모방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유물도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셔야겠네요. 그럴까요? 부산 박물관은 1978년에 개관을 해서 꾸준하게 수집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한 5만여 점, 5만4천여 점의 유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보가 두 점이 있는데요.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국보 200호의 금동보살 입상과 그 다음에 신라비로자나불 좌상의 제작연대를 8세기로 끌어올린 국보 제233호 전산청 성락암사지의 납석사리호는 부산 박물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내부는 상설 전시장을 편의상 제1전시관하고 제2전시관으로 불러왔었는데요. 제1전시관을 동네관으로, 그 다음에 제2전시관을 부산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동네라고 하는 명칭이 신라경도강 때부터 사용되어 왔는데요. 조선시대까지 부산의 중심이었던 걸 고려해서 이름을 동네관으로 정했고요. 동네관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부산지역 일대 주변 유족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시대순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요. 그 다리를 건너서 부산관으로 넘어가면 부산관에는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시절 한일관계와 생활문화, 그 다음에 민속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현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때 생겼고 그 이후에 근현대를 거치면서 사용됐기 때문에 이쪽의 이름을 부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경사를 따라서 다시 1층으로 내려오면 기증된 제품들을 전시해놓은 기증전시실하고, 그 다음에 기획전시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건물 앞쪽으로 오면 체험관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하고 가서 한번 쭉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외국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체험관은 무료인데요.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주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 안에 가면 전통 의복을 체험하는 그런 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도 체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탁본 같은 것들을 해서 한 장소에서 세 가지 체험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또 학습하면서 즐기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고요. 토요박물관 교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탑과 장승에 대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직접 탑과 장승을 만드는 시간도 별도로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참 좋아할 것 같기도 하네요. 전시 유물하고 전시 미술품 보존을 위해서는 또 실내 온도가 적정 기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24도고요. 그 다음에 습도는 한 50%로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여름 한낮을 권장 기온이 약 한 28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차이가 좀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금요일하고 토요일에는 야간에도 또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 개장 때에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아주 황제 관람처럼 전환하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더우면 은행 간다 했는데 앞으로는 박물관에 가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분주했던 일상의 지친 심신을 박물관에서 여유를 갖고 전시장을 이렇게 둘러본다면 이것이 바로 힐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뜰 피서족한테는 야간에 야외 전시장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런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다니면 굉장한 매력이 있고 여름에 더위를 취하는 아주 그런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끝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부산 박물관, 시립박물관. 네, 박물관 안에는 여러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1963년에 부산시가 정부의 즉하시로 승격할 때 기념해서 만들어놓은 동상이 있습니다. 원래 서면노타리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1980년도 부산 지하철 1호선 건설 공사할 때 철거가 됐습니다. 정의와 전진, 횃불을 높이든 지켜든 청년 남녀상인데요. 기억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보셨습니까? 네, 거기 있었습니다. 그 동상이 이제 철거가 돼서 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부산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 동상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부산 건축문화해선사회 김승현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